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전문 크리에이터 이상휘입니다 아 오늘 너무 기쁘네요 드디어 만나보네요 지금 시즌이 시즌인지라 좀 땀 흘리면 어떠세요? 막 옷 들러붙고 체형 드러나고 너무 싫으시잖아요 자 이제는 이 6종만 있으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부터 좀 짚어드릴 텐데 총 6가지 제품이에요 첫 번째 올인원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바디쉐이퍼도 있고요 그리고 보정 브라 또 이 밑에 있는 게 숏거들입니다 자 거들 그리고 롱거들에서부터 하이웨스트 거들까지 해서 총 6가지 중에 내 체형에 맞는 걸로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필드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시착을 해봤지만 굉장히 만족도 높았고 우리 회사 자체에서도 상기팀에서 굉장히 힘줘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게 퀄리티에서 딱 느껴졌습니다 자 일단 제가 태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애터미 전문 브랜드 단독 브랜드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사부터 보셔야 돼요 고퀄리티입니다 자 마이크라 캡슐 원사를 활용한 누보라 회사의 원사를 가지고요 벨기에 100년이 넘는 L직조 공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곳에서 파우넷 원단을 직조를 하고 여기에 탄성과 복원력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라이크라 원사가 들어가 있는데 무려 28%가 이 안에 쫙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직접 한번 제가 만져보면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탄성이 좋고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당겨볼게요 쫀쫀하고 짱짱하게 피부에 착하고 밀착이 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쫙 눌러지겠죠 한 여름에 보정 속옷 입기 덥지 않아요? 아니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통기성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안쪽에 사용하는 레이스 역시도요 레이스가 그냥 까슬거리는 예쁜 레이스? 아니요 저희는 아예 촉감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어가 있으면서요 이 안에 원사를 스트레칭 레이스를 사용해서 쫀쫀하게 탐 하고 튕겨주는 이 정도의 신축성까지 쫙 보여드리는 이 레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 완제품으로 만나보시면 굉장히 아 보정도 잘 되면서 착용했을 때 촉감도 좋구나라는 거 한 번 더 느껴보실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보정력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정 속옷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보정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얼마나 잘 눌러주냐를 보셔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인원은 러닝형 타입으로 돼 있고 브라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속옷 안 착용하셔도 돼요 안에 와이어 들어가서 쉐입 받쳐드릴 거고 볼륨 패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퍼 처리 앞서 배 있으니까 입고 벗기 편하세요 중요한 복부의 보정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출산 경험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날씬했던 이 부분이 어때요? 지금 속상해 속상해 밑으로 축축축 아시죠? 자 이 부분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해서 삼중으로 앞쪽을 쫙 눌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허리 라인이 아가씨 땐 싹 들어갔었는데 뭔가 이 사이가 뭔가 좀 경계가 없어지네 자 이 부분은요 일중, 이중으로 해서 아예 이중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판 쪽 한번 볼게요 등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막 입으면 여기가 울퉁불퉁 아시죠? 나잇살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두 겹으로 해서 싹 하고 한번 눌러주면서 힙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겹으로만 파우넷 원단에 들어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활동성을 좀 더 편안하게 도와드리고 히어링 작업까지 한번 더 해드려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자 그러면 왜 강강강으로 눌르지 왜 다 다르게 했을까? 사람의 신체가 평면이 아니고 입체니까요 이거를 다 똑같은 강도로 만들면 입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에텀은 어때요? 입체적으로 강약중간량을 조절을 잘 하다 보니까 입었을 때 착용감이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입으실 때 밑에서 위로 바지 입듯이 입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냅 버튼이 밑에 들어갑니다 뚝딱이 딱 풀러서 밑에서 위로 입어주시면 되고 이 중앙 부위의 중요 부위 그리고 브라 안쪽 같은 경우에는 다 면으로 AB 플러스 항균 원단이라고 해서 원단 이걸 안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인원은 어떤 분들께 권해드릴 거냐 나는 브라도 하기 싫어 그냥 일체형으로 편하게 입대 나는 옆구리, 등, 배, 엉덩이까지 쫙 다 보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올인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품으로 또 자랑하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먼저 이 부분 제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한 보정이지만 보정력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바디 쉐이버입니다 바디 쉐이버는 러닝 형탑이 되어 있고요 이쪽 위에 선만 보시더라도 어깨가 굉장히 편안해요 조이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지금 한 7시간 착용하고 있는 중인데 편해요 여기에 쓸림 같은 거 없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자 그리고 얘는 브라를 본인이 갖고 계신 거 입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허리는 이중 앞쪽엔 삼중으로 해서 보정을 싹 한번 눌러주면서요 특히 좋은 게 바로 이 밑으로 쫙 내려오는 길이감이에요 보통 바디 쉐이프가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딸려 올라가요 화장실 가서 또 막 내려가요 근데 얘는 지금 엉덩이 밑석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입으셨을 때 진짜 딸려 올라감 현상이 적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기장감이 기니까 힙성까지 한 번 더 보정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피스 자주 입으신 분이나 상체 쪽에 군살 많으신 분들이 입으셨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여름에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런닝 하나 입고 거둡에 블라우스 입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런닝은 보정이 안 되겠지만 얘로 입으시면 보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바디 쉐이퍼도 선택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정 브라 보실 텐데요 자 보정 브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와이어로 쉐입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볼륨패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레이스가 굉장히 우아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옆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옆에 날개라고 하죠 이게 나이들수록 여기 탄력이 떨어지니까 얇은 거 입으면 막 쪼개지는데 널찍하게 그리고 등쪽 보셨을 때 등쪽도 역시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쪽 라인들이 조금 더 플랫하게 옷을 입었을 때 맵시가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보정 브라 거기서 거기지 라고 하고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요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집에서 잘 때도 벗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정도의 착용감 만족스러웠고요 이제 거들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거들이 저희가 3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게 숏거들이에요 숏거들에서 저는 제일 먼저 칭찬할 거 이거 허리, 허리선의 탄력 한번 보실래요? 너무 짱짱하고 세게 조여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허리랑 여기 보정하려고 했다가 볼록 볼록 왜 우리가 고탄력 스타킹도 잘못 실으면 볼록 볼록 아시잖아요 근데 얘는 허리 쪽에 들어간 탄성이 적당한 정도로 들어가서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을 싹 잡아주면서 쪼개짐이 거의 없어요 허리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복부 눌러줘야 되잖아요 자 복부 부분도 다 세 겹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이 임파선 부분이 불편하면 금방 벗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굉장히 탄성도 좋지만 여기가 소프트하게 들어가 있고 뒤쪽까지 햄라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입으셨을 때 종일 입어도 좋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숏거들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옆으로 넘어가시면 롱거들인데 숏거들의 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럼 롱거들 왜 입어요? 이런 분들이 입어주시면 돼요 나는 아랫배도 보정을 해야겠지만 나는 어디보다도 엉덩이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쪽에 좀 분살이 많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정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롱거들 입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 쪼개짐 현상이 없이 좀 더 매끈하게 정리가 되니까 스커트 자주 입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타이트한 팬츠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이 롱거들 아주 효자템처럼 잘 입어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거들도 보셨고요 옆으로 넘어서 하이웨스트 거들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웨스트 거들은 말 그대로 니퍼하고 거들의 만남이에요 니퍼 일명 복대라고 하잖아요 배 눌러주고 옆구리 가늘어지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언제 또 이거 입고 거들 입고 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일체형으로 한 번에 끝내드리는 마찬가지로 복부라든가 상복부 이런 부분은 다 삼중으로 눌러주면서 허리라인 이중으로 딱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니 딱 보시기만 해도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모습 보이시죠 원단이 원체 좋으니까 그리고 밑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쪼임이 좀 덜하면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게끔 밑단 햄처리까지 레이스로 싹 다 들어가 있어서 요 하이웨스트 거들은 위쪽에 보면 피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스틸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틸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체 상체에서부터 엉덩이 허벅지까지 싹 다 보정을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거들이지만 그래도 상체부터 하체까지 다 보정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이웨스트 거들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짚어봤는데 일단 입은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바디쉘퍼 보이시죠? 바디쉘퍼를 지금 현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여러분 6개월 반밖에 안 됐어요 20kg나 체중에 감량을 했었고 근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못 입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바디쉘퍼 딱 입으면서 보세요 저 나름대로 지금 허리 라인이라던가 이런 골반 라인 떨어지는 게 좀 더 매끄럽게 그리고 이런 배라던가 뒤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흰 라인까지 기장감이 꽤 길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기장감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매끈하게 정리가 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바디쉘퍼를 데일리로 착용을 하니까 이제는 타이트한 원피스부터 비치는 소재의 시폰 블라우스까지 되게 자신감 있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디쉘퍼 입은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에이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저희 일반인 60대 어머님 모델 모시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저희가 10분 전에 비포 영상을 먼저 찍어놨어요 팔 한번 이렇게 늘어주세요 보세요 영상으로 보셨을 때 모습 어때요 이 부분 울퉁불퉁했던 부분이 굉장히 매끈하게 정리된 모습 보이시죠 보이시죠 같은 옷 다른 사람 옆에 측면도 한번 볼까요 자 측면에서도 보면은 뒤쪽부터 해서 싹 배 대부분 여기도 좀 약짝해진 거 보이시죠 불룩 나왔던 게 어디였어 딱 짝해지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이거예요 다시 정면에서 우리 어머님 모델분은 입은 게 지금 하이웨스트 거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슴 밑단부터 해서 엉덩이 허벅지까지 지금 싹 다 보정되는 모습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하시고 강의하시고 할 때 그럴 때 요런 정작 많이 룩 입으실 텐데 그때 요런 보정 같이 도움받아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사이즈 요게 7호 사이즈고요 9호 사이즈 사이즈만 딱 보시더라도 굉장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원단 소모량도 차이가 많지만 금액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사이즈 딱 맞춰서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3년 안에 1회 무료 수선이 또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종의 새로운 신상품 우리의 군사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보정 속옷 슬림 파워 업 보정 속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는 내가 강의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오탯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몸매 자신감도 느껴보시고 일에만 딱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자 저는 지금까지 애터미 저문 큐레이터 이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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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